그런가 하면 100년 전인 1919년, 일본에 의한 고종 황제 독살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국민회보에 실물이 등장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3.1운동 당시에 엄혹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선 독립신문도 100년 만에 창간호가 발견됐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배포됐던 국민회보 필사본입니다. 이완용의 수하인 윤덕영, 한상학이 시중드는 국녀를 시켜 밤중에 식혜에 독약을 탄 뒤 고종에게 들이게 하고 국녀도 독살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민회보는 그동안 실물이 남아있지 않아 관련 기록만이 전해왔었는데 100년 만에 실제 존재가 확인된 겁니다.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와 함께 인쇄돼 배포됐던 조선 독립신문도 100년 만에 창간호가 발견됐습니다. 민족대표 손병희, 김병조의 31인이 3월 1일 하후 2시에 조선 독립선언서를 경성태화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과 이들이 종로경찰서에 구인됐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선 독립신문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창간됐고 창간호는 만부가 발행됐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실물들이 전시를 하고는 있지만 제1호인 3월 1일자는 사실은 부산박물관에서 인쇄를 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기증받은 자료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석 달간 부산 근대역사관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독립운동 사료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한행입니다.